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컨디셔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티베이션이 돼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끌어줘야 돼요 총 10세트인데 10세트 중에 딱 3세트만 강도도 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티베이트 되셨나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티베이트라고 한다면 구독자, 조회수 중요하잖아요 이거랑 연관이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인이를 딱 100개만 할 겁니다 파트너예요 제가 운동 파트너잖아요 저를 미실 거예요 밀어보세요 쭉쭉 밀어보세요 그렇죠 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항을 주는 거예요 밀어서 저기까지 갑니다 여기다 오시면 저 80kg밖에 안 해요 지금 다이어트에서 저를 안아서 3번만 올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실 때는 자세를 낮추셔서 빠르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3세트예요 5분 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운동하고 하인이 먼저 하는 거죠 네 하인이 1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중요한 건 파트너가 옆에서 잘 이끌어주는 것 아 좋습니다 파트너 제가 오늘 파트너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자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 20개 20개 좋아요 40개 40개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속도 올리세요 50개 60 60 70 좋아요 30개 남았어요 80 90 30 오케이 뒤로 가서 자 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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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미세요 미세요 그렇죠 미세요 좋아요 미세요 빨리 미세요 좋아요 미세요 빨리 미세요 아니요 아래로 미세요 그렇죠 좋아요 좋습니다 밀세요 힘을 다 써야 돼요 뒤 잡으시면 안 돼요 잡으시면 안 돼요 밀어야 돼요 저를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힘을 써야 돼요 미세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밀어요 여러분들 밉시다 좋아요 역시 괜히 40만이 아니에요 미세요 아 좋아요 자 미세요 자 다 보고있어요 좀만 더 좋아요 좋아요 미세요 아니에요 힘들어 두 Vous 아니 아니 3번 드세요 3번 드세요 3번 드세요 드세요 으으으으아아아아아 드셔야 돼요 빨리 드셔야 돼요 빨리 드셔야 돼요 자 자 자자 자 들어보세요 드세요 으으으으아 오케이 자 두번더 두번더 드세요 빨리 다리 두번더 요о어억 ja 한번 더 한번 더 드세요 드세요 어 오케이 자 자VENG 낮추 twe 낮추시고 놔두시고 자자 자 자 반발을 그래 간바로 vari avoş이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어 오케이 자 4ayer님 이렇게 준비 빨리 을 track 자 자 자 lista 지금 하셔야 돼요 다 안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자 오케 자오케 오 좋아! 여덟, 아홉, 열 개!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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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스무 개, 좋아요 서른, 와 좋아, 이거 힘들어도 해야 돼요 40,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50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50, 지금이면 하기 싫다, 괜히 왔다 60, 자 잘 오고 계세요 70 80, 자 더 빠르게 20개 남았어요 90, 열 개! 100개 남았습니다, 자 들어가서 자 똑같이 미세요, 힘 좀 하시고 이제 2세트예요 10세트를 줄여준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미세요, 힘 다 쓰시고 숨 쉬면서 숨 쉬면서 미세요, 빨리 자 좋아요, 근데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뒤로 안 물로 나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쉬 여보세요,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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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거의 다 끝났어요 반낭다, 반낭다 그렇지 제법 즐 해궈 1세트 두 번 더 자, 하나 더 장발로 여서 나왔어요 잠 발 천천히 그리고 엉덩이 낮춰요 하얀 네ی 100개 stops 마지막으로 막바지 이거보고 다이어트할 시ôn 5, 6, 7, 8, 9, 10, 10, 10, 11, 12, 13, 14, 15, 16, 16, 16, 17, 18, 19, 20개 남았어요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돼요 10개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0 하나 남았어요 지금 빨리 집중해야 돼 자 미셔요 마지막으로 미셔요 자 마지막 빨리 다 보고 계세요 자 컴온 Let's go 자 반대쪽으로 가 반대쪽으로 자 미세요 괜찮아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밀으세요 온 힘을 당해서 미세요 자 계속 멈추면 안돼 그냥 쭉 미세요 그냥 밀어드릴거에요 Let's go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 마지막 힘들어보세요 아니 마지막 아직 끝났어요 Let's go 그렇지 그렇지 자 오케이 Let's go 자 하나 자 하나 자 자 자 잔발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자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까 막바지 하고 있어요 다 왔어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휴식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하신게 무산소랑 그 다음에 유산주가 다 결합된 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누가 저항을 주니까 이 편 뭐 여러가지 운동 하신다 그러셔서 정말로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솔직히 내심 걱정했는데 걱정한 대로였어요 아니구요 컨디셔닝을 하시는데 보니까 와 정말 승부욕도 있으셔가지고 저 그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이 막 이 악물고 으깍거리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사실 얼마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말라야를 갔다 왔어요 히말라야 4200m까지 동반을 했는데 사실 그거 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트레이닝 중 하나 그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늘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뭐 영알남님께서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 하신다니까 우리 팬분들도 같이 따라와 보시면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또 우리 영알남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름준비는 겨울부터 하는거라고 항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유튜버로서 내년 여름 기대하시죠 지금까지 영알남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모발